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2022 도시통일 리더십 포럼 출범과 북한 회복을 위한 속해 구역 공과교제 발간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간담회에서 기독교 통일지도자 훈련센터 최유우 목사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교회는 통일선교에 관심을 갖고 통일이라는 민족적인 과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우크라이나 기독교인을 위한 긴급구호 프로젝트 후원에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현지 기독교인이 자신들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며 모인 후원금으로 현지 교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와 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플라스틱 사용 저감 자율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식에는 기장 김창주 총무 등이 참석했으며 두 기관은 업무 협약식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방안 등 환경 보호를 위한 방안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빛의 자녀 교회가 샤인티처스 컬리지 STC의 설립과 제1회 입학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형민 목사는 국내외 어려운 교회와 선교 지역을 돕고 대안학교를 세워가길 바란다고 독려했습니다. STC는 2년제 교사 선교사 양성 훈련 대학으로 첫해는 수업과 실습, 이듬해는 선교지 훈련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